그래서 번역력 때려치고 한 1년 시나리오를 썼어요. 뭐 영화사에 보여줬더니 난리가 났었죠. 근데 문제는 순무로시장은 코딱지만 해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아니 스케일이 어느 정도길래? 뭐 한 반지혜자이나 해리포터 정도? 아... 언제까지 그런 로맨스나 코미디만 만들고 있을 건지. 여하튼 그때 깨달았죠. 내 상상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세계는 만화밖에 없구나. 아 커피 안전하셨나요?